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경영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경영에 진정한 신봉자들 즉 컨설턴트 교수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지 관심을 가지는 기업 경영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무지했고 무관심 했으며 개념조차 잘 정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경영을 실천해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영을 연구 분야이자 실천적 학문이자 사회적 기능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그 당시 하버드대학 에서 이미 경영 강좌를 개설하고 있었지만 사업학교 수준에 그쳤고 세분화된 전문 지식을 따로 가르치 는 정도였습니다. 최초의 경영부미 서막은 1차 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의 정치인이었던 후보가 전후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 원조를 시행하면서 경영의 원칙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었고 비전 의지마저 급속도로 마비된 상태라 과거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말고는 큰 목표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초에 대기업을 위한 조직원칙과 분권 조직 등이 개발되는 등 경영 붐을 위한 토대가 조금씩 마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업의 목표, 전략, 마케팅, 의사결정 프로세스 등의 틀이 경영이론의 발전 과 함께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시도를 통해 경영 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영을 무시하던 풍조에서 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경영 붐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세계 2차 대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미국의 제조산업이 거둔 경제적 성과를 보면서 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영 붐을 촉발시킨 사람은 미국인이 아니라 영국 노동당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맡았던 사회주의자 스테포드 크립스였습니다. 크립스는 미국의 성과를 본 후 경영이야말로 영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 을 제공해줄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하며 경영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을 다시 한번 고조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영 에 대한 관심은 개도국과 아시아 심지어 공산국까지 전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각국의 경영단체 경영학과 경영관련 도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가장 큰 관심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경제와 사회 재건을 위한 마셜플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도 경영이었는데 마셜플랜이 성공하면서 경영에 대한 인기는 폭발적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영 붐이 시작됐다면 끝도 있는 법입니다. 경영 붐도 마찬가지로 한계에 도달하여 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경영 붐이 끝나간다는 첫 번째 신호는 경영 붐이 영원한 지속을 장담하는 책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경영기법으로 중무장한 기업은 정부나 주주의 공격에도 패하지 않고 자리를 굳건히 지켜 경영은 계속 화제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인수 사냥꾼들과 주주들의 협동 공격으로 전문 경영자들과 기업 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미국식 경영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예언이 등장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등장하자마자 유럽 경제가 미국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미국 경제는 유럽과 일본의 공격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실제로 경영 붐이 끝나는 것은 팡 소리를 내며 갑자기 끝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경영자들이 직장을 서서히 잃고 여러 기업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통해 전문 경영자는 전혀 영웅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서서히 붐이 식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영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경영 붐을 일으켰던 기존의 지식은 새로운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 접근법 이해 즉 새로운 경영기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경영 붐은 수명을 다했 지만 경영에 무지했던 그 시절로 는 돌아갈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 습니다. 경영은 하나의 힘이자 책임. 학문이라는 사실은 경영 붐이 남긴 결과 중 하나입니다. 25년 동안 이어진 경영 붐이 기간에 경영 붐이 남긴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크게 기업에서의 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높였다는 측면 과 다양성을 강화했다는 측면 총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영은 기업과 모든 사회 조직의 리더십을 이끌고 의사결정을 행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총체적인 직능을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영 은 조직의 방향성 사명 목표 비전을 설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영은 기업이 최고의 결과를 내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으므로 직원들의 목표에 동기부여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고했고 이를 통해 결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지는데 경영 은 이처럼 넓은 범위에 이르러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를 바탕으로 지식과 책임의 토대를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영입니다. 다양성 강화 측면에서 보면 경영은 과업에 따라 결정되는 객관적인 직능으로 기본적인 과업은 모든 사회와 국가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은 문화에 좌우되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과 전통 관습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경영 부미 가치에 힘입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다양성은 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 예시로 일본은 경영의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일본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범위에서만 경영을 받아들였고 자국의 기본적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기업의 최고위직에 올라갈 때 고려하는 경력 사다리가 있는데 경영이 도입되어도 변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계가 다원화되면서 경영 역시 각 국가별로 맞게 다양하면서도 국가에 맞게 발전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pounds p 이 수 감사합니다.